안녕하세요 동창생 박홍성 감독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부신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창생은 액션 영화이고 또 드라마이고 멋진 액션 장면이 꽤 많지만 저희 영화는 사실은 최소... 이렇게 많이 와주실지 몰랐는데 굉장히 가는 곳마다 다 받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무대 인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별로 안 좋네요. 일단 제가 연기한 리명훈이라는 인물의 그 진심이 여러분들께 통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동윤배입니다. 왜 웃으시죠? 제가 아니까? 저도 열심히 최승현 군과 박홍성 감독님과 함께 즐겁게 열심히 촬영했고요. 제 역할은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역할입니다. 나에 맞지 않게 고등학생 역할을 했어요. 옆에 최승현 분도 많이 괴롭히고 괴롭힌 만큼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내일도 또 보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도 행복하실 거예요. 보시고 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많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 감독님, 저희 스태프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채찍질은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좋은 게 보이시면, 또 그것도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는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저희 무대 인사 열심히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 차렷! 정리해! 파이팅! happy! 파이팅! 파이팅!